아기? 베이비? 그쪽이 낳은? 네. 제가 낳은 제 베이비. 우영 씨.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무슨 생각을 하겠냐. 지금 네가 생각하면 바로 그 생각을 하지요. 강철아. 진짜 아니야? 진짜 변강철애 아닌 거 맞아? 그렇다니까요. 몇 번을 얘기해요. 좀. 그럼 왜 둘이 같이 살아? 왜 둘이 같이 살아? 동창이라니까요. 제가 사정이 있어서 법적으로 자문 좀 구하려고. 오빠 너는 뭐야? 오빠 넌 뭔데 여기서 애 궁둥이를 시키고 있어? 그게 나도 사정이 있어서. 뭔 사정? 도도이랑은 끝났다면서 뭔 놈의 사정? 그게 도이 때문에가 아니라. 여자 때문이 아니면 남자가 집 낳아 살 일이 뭐가 있는데? 네가 도도이 때문이 아니면 뭐 변강철 때문에? 뭐 변강철이랑 사귀기라도 할나 보지?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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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이 긴장된 공기 뭐야? 설마 변강철 씨. 당신 혹시 나한테 했던 얘기. 그거 의뢰인 얘기가 아니라 당신 얘기? 당신 혹시 정말. 게이? 그래서 우리 오빠를. 강호군은 우리 집 베이비시터입니다. 강호군은 제가 고용한 베이비시터라고요. 축하해. 취직 됐네? 어. 고마워. 열심히 할게. 축하해. 축하해. 축하해.